루마 생각 세계 최초 국산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제작 성공 국립보건연구원장 인터뷰 정리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될 백신 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늘 4월 10일 TBS 김호진의 뉴스 공장에서 국립보건원장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소개를 할까 한다. 이번에 제작한 후보물질이란 위형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은 다른 바이러스나 감염 물질을 더 그 바이러스가 인체대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님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고 겉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기게 하는 유사체 백신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을 더 몸에서는 몸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그에 대한 항체만을 생기게 하는 일종의 모조 바이러스를 말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백신 개발을 하겠다고 했고 일본 아베도 1년 안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장담했다가 일본 언론으로부터 구체적 대안 없이 너무 추상적으로 말을 단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미 프랑스,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60개 정도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한 것은 한국의 처음이라는 얘기다. 빠르면 6월 정도 안에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들어가고 동물실험 성공 및 검증 과정을 거쳐 대략 1년 정도 후 인체실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 WHO 총장이 향후 18개월이면 백신이든 치료제이든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에는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던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그 대응에 있어 모범국가로 공식 인정되는 등 갈수록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최초 제작은 계속 이어지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에도 한국이 먼저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위상을 두렵혔으면 하는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